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전력노동자들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전력노동자들이 요구하게 될 정책 방향인 것입니다. 먼저 전력노동자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공급 안정성과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기 위해 발전과 송배전, 개통, 판매 등의 플랫폼을 보유한 전력공기업이 재생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 등 에너지 전환이 공공주도로 이뤄져야 할 것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료비 연동제와 관련 재생에너지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통해 전력수요를 낮출 수 있도록 이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가격신호가 국민에게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산업과 전기차 보급 등 전기화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에 따른 전력공급망 확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력공급망 건설과 운영, 유지보수,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비롯해 전력공급망 구성과 건설에 장애가 되는 법령과 제도의 정비 또한 요구했습니다. 발전공기업과 관련해서 분할된 발전공기업 경쟁체제 문제점을 극복하는 한편 통합적인 발전산업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발전공기업 간 인력교류 등 노동전환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석탄 발전 폐지와 관련해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유지와 고용안정 보장을 위한 제도정비 관련 인프라 확충과 합리적인 노동전환 지원체계 구축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중립 실현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를 추진하는 한편 신안을 원전 3,4호기 재추진을 비롯한 합리적인 원전의 비중과 활용방안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어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력산업정책연대는 정부의 일방적인 전력산업정책을 견제하고 불합리한 산업구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 4월 출범했습니다. 전력노조와 한수원노조, 발전노사기업별로조, 한전KPS노조, 한국전력기술노조, 한전KDN노조, 한전원자령연료노조 등이 전력산업정책연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력산업정책연대는 정부의 일방적인 중심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력산업정책연대는 정부의 일방적인 유지어 전력산업체의 전력산업체육합체입니다. 감사합니다.